와 진짜 쎈 빨갛고 있었구나 자, 자 하나씩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거 담배 형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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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광이 괜찮지? 네? 저 저 찐거 저 저 찐거 상황 생은 잘 익었나 보고 웨던인지 확인하고 이거 완전히 익었어 완전히 익었어 외든 우와 살 진짜 많네 완전 맛있어요 왜 부드러운데? 그 코코넛 크림이잖아요 근데 바다야 이날 완전히 익었어 그죠? 많이 익었어 불안해서 맛있어 맛있어 뜨거운 안 깨지네요 먹을까요? 먹을까요? 죽도까디디 푸드 스크롤 죽도까디디 푸드 스크롤 음 게 좋지? 개살 개살 개맛살 개맛살보다 맛있어요 와우 개맛살보다 맛있어요 와우 와우 그때 한 번 일 났어가지고 그다음 다 안 먹었어 언제씩은 오 맛있다 이 맛이구나 소스가 내장 소스 진짜 파스타맛 진짜 파스타맛 그래? 너무 맛있는데? 파스타맛 너무 맛있는데? 치즈 많이 들어가 이거 여기에요 여기 제일 맛있는 부위 이거로 이걸로 깨고 와우 손이 그렇게 고와요? 아무거나 불리 아 미안하네 기대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정으로 항상 어디가voc 개가 있잖아요 별월 종일 개를 다 먹어 봤는데 이건 그 개 맛이랑 다르네요 뭐 양념돼있는 것 같아 그니까 네 근데 내장이 너무 맛있어 내장 내장에서 안 저 오래 안싶지 하나 더 알고 있죠 우와 와, 대단해. 와. 끝판왕, 끝판왕. 잘잘래. 와, 진짜 맛있다. 킹크랩은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 누구죠? 이게 뭐예요? 내장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카스탕. 내장이요? 먹어봤는데? 여기 좀, 좀,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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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세상에서 난 먹은 내장 중에는 제일 맛있는 맛. 이게, 쌉싸름한 맛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크레이피쉬는 그 쌉싸름한 맛이 좀 강했는데, 이거는 기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제 1등 크레이피쉬였거든요? 네. 크레이피쉬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내장 맛이 너무 맛있네요. 내장은. 내장은 크레이피쉬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요. 내장은.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몸직스럽게 먹어요. 와, 야식. 야식씩. 야식 땡기시죠? 오늘 개찜 한 번 드셔보세요. 오. 오. 남태평양의 그 청량함과. 코코넛에서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너무 오묘해. 정말 정글에서밖에 맛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고. 정글 더블 C. 정글 더블 C. 아, 진짜 맛있어요. 약간 초콜릿 맛도 나고. 내장에 고기를 발라서. 진짜 맛있게. 고기를 발라서. 약간 카레. 카레? 아, 카레. 아. 황홀. 황홀. 정말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내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겠어요? 우리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넣고 찌면 되잖아요. 이 맛을 다시 한 번 느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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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칸이 너무 고프. 어험. 아, 아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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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코코넛 그래 더 끝에 나오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으 으 으 으 으